지금은 안이 쓰러지기로 했지만 그 닭지에 온몰을 했다. 근데 뭐 어디있던 걸로 옮겨와서 합장을 했는 모습 써있더라?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응. 어 그렇지. 관심 없어. 아, 눈이 안 덥다. 여기가 너무 덥다. 아, 눈이 안 덥다. 아, 눈이 안 덥다. 두더지가 그런 거 아니야? 저쪽으로도 길이 있었지? 어, 거기다. 어, 어. 아니, 갈래비부터 가려면. 쓸 줄 안 나게. 아니, 이것도 없어. 이것도 싹 쓸어. 이것도 없어. 원래는. 아니니까 이거 다 누가 쓸어. 원래 먼지도 없어. 아, 저네가 쓸겠지. 아니, 너무 깨끗해. 아니, 저기까지 낙엽을 딱 밀어놓은 거 봐. 또랑은 또랑 내려놓고. 조금 그려 먹어야죠. 저렇게. 아니, 음료수 먹자. 시원할 때.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여기 벤치 있어. 벤치로 가. 어? 벤치. 아, 안내뵙을게요. 어? 언니, 앉아. 여기 많아. 사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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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가야 된다며 나 비웃기완해 나라도 그냥 신발 신어야 돼 아파서 아니 나 이게 적응이 안 돼 네 여기 밑장로가 조금 똑같은 거야? 네, 이리 와. 아 선생님 얼마나 이 분이 이거 쯔쯔 빌리로 빌린 게 다 딱 잘라 아니 딱 달라붙지 않고 이게 없나무구나 벌레있어 벌레있어 내가 안아프냐? 안아파 몸이 안좋단 얘기야 전에도 그런거 밟고 가면 딴사람은 잘 가는데 입증보 없어가지고 뒤에 아프는 거 옛날에 자생 그 옥상에 올라가면 뭐 해놨더라 근데 못하기도 좋아 소리가 났다 시끄럽다고? 나를 시즌 사계절 다 오자 여기 사계절 다 오자 사계절 다 오자 고생하러 오신 분이 어 그니까 나도 그래서 그래서 언니 부른거야 야 여기로 언제 갔다 오면 야 양남은 피었어 야 야 양말도 신지 말아야 돼 양말도 신지 말아 양말도 신지 말아 양말도 신지 말아 오늘 봐봐 여기 다 이렇게 한집이예요 테크 거기 고깃집 거기는 또 메뉴 갈비집 뭐 이럴거에요 아니 아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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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뜯어줄게 어 여긴 말고 와 민들리밭이야 마스크 가방에다 넣어 아니 이거 병원에서 아직까지 쓰고 와 진짜 거의 한둘이 안보이긴 하더라구 와 이렇게 화려해 나무가 어디 있는 곳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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